서울시 여러분들 의회 의원 2명을 조사해보니까 뭐죠 조작이 결정된 거죠 그럼 전수조사하지 않더라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100석 가운데서 102석을 차지했구나 뭘 그냥 102석까지 차지하니까 다 해가지고 110석 다 차지해버리죠 그게 공상당 선거죠 무슨 선거입니까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서울시 구청장 25군데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25간들을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한 군데 빼앗겼으면 24군데 그게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상당 선거 아닙니까 공상당 선거 아니에요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여러분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명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왜 102석을 차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또 확실히 돌려가 110석 다 차지해버리죠 공상당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서울시의회의 102명을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분을 해보니까 강북구에 한 분 서초구에 한 분 해보니까 그냥 공장 돌린 게 딱 나왔지 않습니까 조작 동장 돌린 게 그래서 전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공장 돌린 흔적이 충분히 추적하죠 서울을 했는데 왜 전국을 안 합니까 프로그램으로 다른 시의회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겠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 보시죠 프로그램으로 다른 시의회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으로 다른 시의회 의원 선거도 사전투표 또 조작했다 2018년도에 부산 해운대구의 제1투표수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대구는 잘 모르지만 부산시의회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주환 민주당의 부산시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 딱 조사를 해보니까 2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이주환 후보에게 13%를 여러분들 더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박문자 후보에게 12%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인 신정철 후보에게 1%를 빼앗는 겁니다 박문자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에서 거의 얼마를 빼앗기는 거 하니까 30%를 빼앗깁니다 꼭 같은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구청장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이주환 후보는 실제로는 8217표를 받은 걸로 발표됐지만 조작된 것을 빼니까 6244표를 받은 걸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일한 방식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조작함과 마찬가지로 그다음 보시게 되면 1, 2, 3이 중앙선거할인 발표자랍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가 41% 그다음에 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가 40%입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투표를 조작해버려가지고 민주당 후보는 54%가 뛰어올릅니다 그다음에 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를 까버려가지고 28% 떨어집니다 사전투표 조작하면 웬만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운대의 여러분 구민들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당일은 41% 사전에는 54% 13%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조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한 것을 다 고쳐가지고 모든 투표수에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주환 후보는 6,244표 방문자원은 6,108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승관이 발표 1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구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구한 거하고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정상적인 투표인 당일 득표율이 41% 사전 득표율이 40%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거든요 4번, 5번이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는 이야기는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의 그런데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들이 심하게 남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별 득표수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주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전산조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남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표현되죠 중앙선거관련회 발표 자료하고 진짜 득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사전 득표수하고 진짜 사전 득표수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밑에 흰색하고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구한 예상 득표수가 여러분 흰색이고 그 위에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를 구하는 것인데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범죄자들이 직접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마치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표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는지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이 발표한 자료가 엄청나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12.9%, 11.5%가 남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부산시의회의 해운대 제1투표소는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도 더 과간입니다 2018년 대구 중구 제1투표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두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이 적용돼가지고 예측을 해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를 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 다르게 표현한 뭡니까 전국의 모든 광역시 차원에서 시의회는 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작을 했습니다 대구의회는 민주당의 이성규 대구시의회 의원이 당선됐는데 아마 수십 명이 되겠죠 대구도 그중에 한 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도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성규 후보는 10%를 밀어줍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자유한국당의 홍인표 후보는 10%를 빼앗는 겁니다 5956표가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데 원래는 이성규 후보가 27% 얻었는데 37% 얻은 거 올려준 겁니다 홍인표 후보는 원래는 50% 얻었는데 40% 얻은 것은 뭡니까 까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데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를 한 거 같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자유한국당의 홍인표가 50% 얻습니다 조작을 해도 4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는 대구시에서 28% 얻었는데 조작을 해서 37%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해도 3% 차이로 누가 이긴 겁니까 홍인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한 거죠 여기서는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현재한 격차가 나왔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인표 후보가 50% 민주당의 이성규 후보가 28% 얻은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뒤집걱에서 어마어마한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조작을 해서 37%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도 워낙 많이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홍인표 후보가 이겼네요 당일도 이기고 사전도 이겼으니까 홍인표 후보가 당선됐을 겁니다 그래도 무자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후보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투표수 레벨에서 모든 진짜 사전 득표수를 찾아내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1625표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은 222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가 진짜 조사해 보니까 1625표를 받은 겁니다 홍인표 후보는 2391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했지만 실제로 찾아보니까 2987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저는 조작을 한 겁니다 심하게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 보시죠 여기서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인표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의 20%를 가져갔네요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흔적이 남게 되죠 이 흔적이 여기 남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 득표수 흰색입니다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정한 수정 사전 득표수 초록색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규 1, 4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을 털어줘야 되는 거죠 중앙선거관련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이렇게 숫자를 떨어져야 하는 개수조정 흔적이 수없이 남아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산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거로 보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착하게 예상을 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조작을 안 하면 조작 프로그램까지 예상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뜨려집니다 조작을 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의회도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많은 그런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좀 있으면 대구시의회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배분이라든지 부산시의회하고 또 더 해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비슷한 결과가 대구시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지만 어쨌든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간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제1도 경기도가 조작이 됐다는 것은 경기도 의회도 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많이 뭐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리시의 제1투표소입니다 14%를 조작을 했네요 민주당 후보에게 7%를 밀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7%를 뺏습니다 두 개 합쳐가 14%입니다 표수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총조작표수죠 2016표 조작 대상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은 민주당의 서형열 후보가 70%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개사하우니까 63%를 받은 거죠 자유한국당의 강강수부는 26%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개사하우니까 33%를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여기 이 수치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좀 오차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81이 남네요 81이 이게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81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주가 마이너스 81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율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하고 항상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에서 후보별 투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득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숫자를 57, 17, 69 그리고 무효별 12표 무려 81표가 남는 겁니다 이걸 떨기 위해가 중앙선거관의 선거 데이터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주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전산 조작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걸 본인도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 거죠 이런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엄청나게 이런 숫자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본의 예상특표수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진짜 사전특표수와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후보별로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이해해가지고 예상특표수를 계산한 거하고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를 자료를 해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죠 경기도 구리시의회 한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구청장 선거 또 다음부터 알아보겠지만 서울시 구청장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경기도의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그냥 딱딱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광주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년 광주시의회 동구제1투표소 이홍일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원 여기는 조작을 했지만 투표율이 현재 낮습니다 텃밭이기 때문에 6% 조작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 올려주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2에서 1%를 다 빼앗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시의회까지도 아마 이것은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당일 득표율이 58%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작률이 아주 낮습니다 몇 프로죠? 6% 조작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가 남아있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의 발표자는 흰색하고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진짜 사전특표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을 틀어버린 거죠 제로로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맨 밑에 있는 것이 예상특표수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수정한 다음에 만든 수정사전특표수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지막 결과가 조작 프로그램의 굉장히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의 용어가 차단된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흠를 받았는가 이제 완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한 그런 조작 공정식을 공장을 딱 차단냈기 때문에 최종 결론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한 20% 조작을 한 것 같고요 부산시 의회도 한 20% 조작을 한 것 같고 대구시 의회가 한 20%를 한 것 같고 경기도 의회가 20%를 한 것 같고 광주시 의회가 6%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 차원에서의 그런 소위 광역시도의 의회 장악을 위해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거 아마 본인들이 입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을 안 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 6%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